강삼의 음악 자 하십시다 강삼의 시작 강삼의 둥둥둥둥 난 배 풍어리 실러 가는 배인지 심리장 강평파상의 왕래 허덕은 머리빼 오상 영월 속에 범상 봉도든 벤지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름을 매여 조그만 흙에 배 무엇하고 술과 간주 많니 시려 술렁 배뛰거라 강릉 경포대로 구경가세 태인난 태인난은 족도 지났니 태인난이요 졸문망 졸문망은 월상 오동 상상이라 잘해 듣는 철자를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가세 저 달을 다 보내고 오오리라 단원하론 천중지 가저리요 길쭉이지 장애로다 창창하고 숲속 백설이 찾았어라 때때마다 소면이여 상향 자체 다는구나 광풍제월 따른 천지연 비포약을 허단 말다 백구야 나듬을 마라 너 잡으러 내 안 간다 성상히 버렸음에 하나 둘 셋 너 쫓아해왔노라 강상에 덧담고 구멍 위 속에 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메고 누웠으니 대장구 살리 살리 용암 화면 덩목 헐끄나 거 허드넘 덩고 거리고 놀아 오세 사부님 거기 강상에 죄송한데요 한 번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? 강상은? 거기가 잘 안 돼야? 제조서를 못 만들었는데 죄송해요 아이 괜찮아 안 되는 데는 연습을 좀 많이 해 물어서 거기로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뭐 그것이 뭐지 미안하다요 안 되는 데는 다 말해 우리 청이도 결석을 많이 해서 안 되는 게 내가 많은 것 아니요? 그때는 물어 양이 몇 번이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상에 더 닦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해줄까? 강상에 더 닦고 구멍 위 구멍 위 소거 이겨 두고 나물 먹 꿈물 마시고 이렇게 응 감사합니다 응 우리 청이는 거기를 안 배웠지? 응 저 어디서부터 안 배웠어? 거기서 중간까지만 했는데요 응 연습을 안 해서 응 안 돼요 중간 어디까지 했는가 주고받고 내가 한 번 해줄게 천중지 가젤 거기까지 욕찬 거 아니야? 거기 앞에까지 응 맞아요 응 천중지? 저 5월이라 단원단은 응 알았어 잠깐만 내가 거기 해줄게 잠깐만 한 번씩 여러분들도 동지를 위하여 동지를 위하여 괜찮아요 우리도 못하니까 동지를 위하여 저기 뭐야 조금 양보해줘요 저기 뭐야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몇 주 쉬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하시고 또 저희 의원님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어먹고 한 번 한두 번 할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그 달을 다 보내고 시작 그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원단은 5월이라 단원단은 천중지 가져가니요 천중지 가져가니요 천중지 가져가니요 dropped 일찍 이제 장괴로다 네 번째 방에서 시작 일찍 이제 장괴로다 장창 호호호호 messed up 짱짱 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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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작합니다. 짱짱 헐흐흐 숲쏘그 열 번째 박에서 숲쏘그 백소리 백소리 찾았어라 찾았어라 때때마다 성현이여 내 때마다 성현이여 사냥 자취 다는구나 사냥 자취 다는구나 광풍제월 따른 천지 시작 광풍 끌어올려서 광풍제월 따른 천지 연비고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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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단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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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구야 나들 나들 마라 백구야 나들 마라 너 차북으로 내 안간다 열 번째 박에요 너 차북으로 내 안간다 성상이 버렸음에 다섯 번째 박에서 시작 성상이 버렸음에 하나 둘 셋 너 쫓아 예완 놀아 세 번 쉬어야 돼 하나 둘 셋 넓 쫓아 에완 놀아 좋아 강 상이랑 시작 강 상 강 상 상 상 네 더 땁고 더 땁고 권모 군목 위에서 거여 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고 팔베고 누웠으니 누웠으니 대창부 살림살이 유만하면 넉넉할 거나 커 허드렁 커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녹음을 넣었으니까 우리 청인은 집에 가서 막 들어봐 시간 될 때마다 또 안되면 또 해 또 배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더욱이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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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